안녕하세요. 이번 수료식에서 오사카 벤치마킹 결과와 한일 양국의 비교 후 내 점포에 적용할 인사이트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온라인 마케팅 20기 수강생 장연호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자 소개, 두 번째로 오사카 컨셉트립 준비 과정, 첫 번째로 본문, 첫 번째로 일본의 쌀과 밥, 일본의 주류 문화, 일본인의 친절과 금면, 세 가지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결론, 마지막으로 온라인 마케팅 강의 소감입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남해군의 미조항 근처 전복요리집, 해사랑 전복마을의 아들입니다. 제 블로그 닉네임이 해사랑 전복맨이라 많은 분들이 저를 전복맨이라 부르십니다. 저희 가족은 1976년 저희 할아버님 때 제주도 북촌리에 있는 전복배양장 한보수산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해사랑 전복마을에 이르기까지 3대가 전복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강의장까지 레비에는 6시간 50분이 찍히는데 남해에서 당일치기 교통편이 없어서 3000포까지 차를 대놓고 강의를 듣고 다음 날 새벽 막차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까 생각을 하였는데 현장에서 수업을 들어야지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체험할 수가 있고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게 되면 제가 다잡은 마음도 나폐해지기 쉬울 것 같아서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시간이 걸려도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 수강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수강하던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 멈춰있었던 컨텍트립이 다시 재개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글 맵스의 타임라인을 보니 하루 평균 10kg의 강행군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9끼를 먹을 각오를 하시라던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3박 4일의 시간을 정말 알차고 빡세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여행에서는 미쳐보지 못했던 일본 요식업의 새로운 면을 생생히 보고 느낄 수 있었고 또 중간중간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건네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보고 느낀 것을 귀국하고 나서 바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날아가 버릴 것 같아 이틀 뒤에 포스팅을 하였는데 발표 주제로 정해진 주제에 대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다보니 문헌 고찰을 통한 공부가 되었습니다. 나름 힘들지만 유익한 준비기간이었습니다. 일본의 쌀과 밥, 일본의 주류 문화, 일본인의 친절과 근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쌀과 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느낀 점이 왜 이렇게 밥이 맛있을까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우리나라의 식당보다 밥이 맛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밥으로 특색이 있는 식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식당은 12가지의 쌀을 매일 세 종류씩 블렌딩하여 밥을 지어 손님에게 제공합니다. 가운데 있는 식당은 사장님이 57년째 매일 아침 가마솥에 밥을 짓습니다. 밥 짓는 신선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 식당은 도심에서 21세기에 저렇게 큰 가마솥에 장작불로 불을 떼어 누룽지와 밥을 손님에게 제공합니다. 저희 교수님이 잘 쓰시는 표현이 있죠. 이 정도면 게임 끝입니다. 이 이상의 USP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밥집들 뿐만 아니고 참 특색 있는 밥집들이 일본 곳곳에 있는데 이러한 밥집들이 많은 이유는 일본인들이 쌀과 밥에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맛있게 지으려면 생각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밥을 짓는 물의 양이나 물의 경도 차이 또 밥에 들어가는 첨가물 밥을 짓는 열원이나 기구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접근한다는 점을 이번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매장이 일본의 매장이 오픈 주방이라 카운터석이 앉게 되면 주방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하나같이 연수기가 없는 매장이 없었습니다. 연수기가 무엇이냐면 물의 경도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매장들이 갓 지은 밥을 손님에게 바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밥 짓기에 진심이냐면 쌀의 품종별에 따른 물의 양이나 열원이나 조리기구에 따른 온도 변화 이 모든 것을 다 수치화하, 데이터화하였습니다. 톡배기로 가스불이나 장작불에 밥을 지었을 때 밥이 제일 맛있다는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많은 식당들이 전기밥솥을 쓰는 식당도 많지만 많은 식당들이 가스불에 소트로 밥을 지어 손님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쌀들은 일종의 번들 패키지인데 각 지역에 이름난 품종 쌀들을 조금씩 담아서 먹어볼 수 있게 판매합니다. 게다가 요리에 따라서 해당 요리에 맞는 쌀을 개발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시용 쌀, 주먹밥용 쌀, 오므라이수용 쌀, 카레용 쌀 등등 제가 우리나라에서 참 아쉬운 점이 좋은 쌀을 써서 밥을 잘 지어도 보관 과정에서 그 밥맛을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이 밥공기와 온장고입니다. 이 밥공기라는 게 1970년대 밥사발의 규격을 단일화하고 쌀 소비량 감소를 위해 나왔는데 이 공기가 뚜껑이 갓 지은 밥의 열 배출을 막고 수분을 가두어 놓아 시간이 지날수록 밥의 맛이 떨어지고 거기에 더해 하루 종일 온장고에 넣어놓게 되니 아침에 지은 밥을 하루 종일 냅둑에 대해서 더 밥맛이 떨어진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은 일본의 식당 중에서 밥을 미리 퍼놓았다가 제공하는 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효율성을 중시하는 일본인들이 밥공기와 온장고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백반집이나 국밥집이나 설렁탕집, 하다못해 돈가스집, 카레집 모두 다 밥을 소비하는 집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인 메뉴에만 신경을 쓰지 같이 나오는 밥에 대해서 너무나 무신경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에는 밥과 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쌀의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저희가 마트에 가서 쌀을 볼 때 대부분 양이나 가격을 보지 이 쌀이 어떤 품종, 호남미인지 단일미인지 도정은 어디서 했는지, 생산 연도는 언제인지 이런 부분까지 따지진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각 지역, 각 품종에 따른 쌀 분류가 정말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맛있는 쌀을 재배하여도 각 지방에 있는 종합 미국 처리장에서 쌀의 재배 지역이나 품종을 고려하지 않고 각 농가의 쌀을 다 섞어버리니 전체적인 맛이 하향평준화 되어버립니다. 또한 일본은 쌀 품종 계량이 밥맛 위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우리나라의 쌀 품종 계량은 생산성과 유통 편의성 위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양국의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드는데 농가 생산량은 그대로인 이 시기에 쌀의 브랜드와 고급화는 필연적인 과정 같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도 무조건 양이 많고 싼 쌀이 아닌 비싸도 맛있는 쌀을 찾기 시작하는데 저희 요식업자들도 쌀과 밥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본의 주류 문화입니다. 일본의 간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정말 다양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당에 가보면 생각보다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가 넓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술이 저도수의 청량감 있는 술이고 잔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찾아보니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술을 병으로 팔게 되면 술병을 보관해야 할 공간, 진열해야 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술잔뿐 아니라 병도 갖다 줘야 하고 치워야 하고 그만큼 공간과 인력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술을 병으로 팔게 되면 한 병의 술로 몇 명의 손님이 마실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술을 잔으로 파는 것이 매장의 공간 효율과 직원의 업무 효율을 늘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일 1잔을 권장하게 됩니다. 또한 저 도수의 청량감이 있는 구성이라 여러 잔 마시기에도 좋은 구성입니다. 한마디로 부가가치가 창출하기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식당에서는 이런 하이볼 머신이나 생맥주 기계가 없는 식당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볼이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부분이 클 겁니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병술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병술 판매는 니온슈나 소추 같은 일본 술이었습니다. 물론 잔술로도 팔지만 이 병이나 잔의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저희가 일본에서 먹었던 소주도 병당 5천엔이 넘는 기억이 납니다. 가만히 보니 와인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식당에서 판매하는 병와인은 비싼데 하우스와인이나 하우스와인으로 싸게 마실 수 있고 보편적으로 와인은 식당에서 마실 수 있는 고급 주류다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일본의 식당에서 일본주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술 문화에는 희석식 소주가 끼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맛을 즐기기 위한 술이 아닌 취하기 위한 맛인 술이 되다 보니 포금 위주의 음주 문화가 만연하게 되었고 주정을 넣어 술을 만들다 보니 그 맛이 역해져서 그 역한 맛을 씻어내기 위한 껄쩍지근하거나 기름지고 매운 음식이나 안주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중유식 술이나 많은 전통주들이 있었는데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고 이때 일본에서 개발되어 들어온 희석식 소주가 한국 주류 문화의 대세가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도 전통주나 특색 있는 지역술들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후재맥주 또한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 양조장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금 위주의 음주문화에서 탈피하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술의 맛과 장소의 분위기를 즐기는 건전한 음주문화로 점차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요식업자들도 단순히 주류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음주문화에 기여하는 주류를 제공하면서 주류에서 지금보다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문화가 다르니 당장에 가능한 부분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류 문화를 꾸준히 벤치마킹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일본인의 친절과 금면입니다. 콘셉트립 기간 중에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제자 중에 한 분이 일본에서 식당을 하는데 어느 날 교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교수님,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까요? 제가 한 날 CCTV를 보았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시간이라서 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알아서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다른 집보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할까요? 라고 교수님께 물어보더랍니다.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왜 일본인들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까? 너희들 알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오랜 학습의 결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일본의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흔히 외국인들이 일본인 보고 금명가, 성실, 친절한 친절의 민족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일본인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이 메이와쿠라는 단어의 문화에 기인합니다. 메이와쿠 카케루나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일본 문화입니다. 일본인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문화 양식이자 사회윤리 교육의 핵심입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단어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손님, 직원, 사장이 있는데 이 모두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손님이라면 이 가게의 직원과 사장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직원이라면 내 가게에 오시는 손님과 가게의 사장님께 폐를 끼치지 말아야지. 서로가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친절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사회 전반에 이러한 문화가 깔려있길래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일본인들이 친절하고 성실하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모테나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 2013년에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서비스라는 단어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앞에서 설명했던 메이아쿠무나와 함께 일본인은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민족이다 라는 이미지를 전세계적으로 형성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서비스를 한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접대, 환대, 고객만족, 고객감동, 가치표현 등등 여러 단어가 생각나긴 하는데 한 단어로 콕 집어서 서비스란 한국의 무엇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당장 우리나라의 직원들에게 일본인들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라 라고 해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월급 받은 만큼 일해주시는 것도 감지덕지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점장이나 사장이라면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점포, 내 가게인데 내가 안 하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또한 내 자녀들, 내 자식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친절과 근면 배려에 있어서는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이 되면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는 저희와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 전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격차가 10년 혹은 그 이상이 난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정보화 시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 격차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외식업 키워드만 살펴보아도 많은 부분이 일본에서 영향을 받고 일본을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 홀로 만찬이나 취향소비, 동네 상권의 재발견 같은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발빠른 매장들, 잘드는 매장들은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그 성과를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에서 언급되었던 면버전포들은 이미 일본의 시스템을 들여와 우리나라식으로 최적화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어떠한 회사는 일본에 잘나가는 회사를 그대로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홈페이지부터 콘셉트 리그 기간에 오사카에서 정호영 셰프님들을 만난 대표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최정상에 위치하신 분들도 끊임없이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매의 점포에 적용할 부분이 없나 고민을 하십니다. 일본에 갔을 때 식당이 참 많다고 느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식당은 같은 인구수 대비 일본의 3배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폐업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생계형 식당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식당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이미 버블 붕괴 후에 장기침체를 지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부분을 다 겪고 난 후입니다. 그 결과가 소규모, 소인원 최대의 최소의 효율로 최대의 매출을 꼽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고 아무리 작은 식당이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 확실한 시스템을 가지고 USP와 철학 이것을 바탕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요식업자들도 이제는 주먹구구식 운영 생계형 식당에서 탈피하여 확실한 철학과 신념 자부심을 가지고 점포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수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들으면서 딱 두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건져가자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 꾸준한 기록의 습관하와 꾸준한 소통과 댓글입니다. 강의 수강 시작 다음 날부터 매일 블로그를 쓰고 내 점포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습관을 드리고 있고 제 매장에 방문하신 손님분들 뿐 아니라 블로그 이웃이나 다른 매장의 대표님들 또한 내 점포를 인터넷에 포스팅해 주신 손님분들께 열과 성의를 다하여 댓글을 달고 토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주라는 길면 길고 짧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한 번의 강의로는 저의 부족함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결론을 냈고 일찌감치 재수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기수 수강의 목표는 내 점포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번 기수 강의를 들으면서 내 매장의 가치를 높일 여러가지 방법들을 발굴하였지만 실제 적용하지 못한 부분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가다듬어서 내부 고객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내 점포에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 점차적으로 내 점포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을 이번 기수의 목표를 삼고 수업에 임할 생각입니다. 김영갑 교수님 그리고 강사님들과 20기 수강생 대표님들, 재수강 대표님들 모두 12주 동안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는 대표님들도 여기에서 만난 인연이 언젠가는 다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21기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